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. 최근에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도시락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. 일부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.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. 평일 점심시간 편의점. 간단히 끼니를 때우러 온 직장인들이 많습니다. 조금 덜 몸에 안 좋고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도시락을 찾고 있어요.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쁘고 이래서 그렇게 해먹는 경우보다는 간단하게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 근처에서 많이 사 먹는. 보물가 속 가성비 좋은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지만 조리된 뒤 시간이 지나서 먹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한국 소비자원이 배달로 받아보는 구독형 도시락들을 조사했더니 54개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. 이 가운데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살모넬라와 대장균뿐 아니라 설사와 고열, 임신부의 유산까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균도 검출됐습니다. 냉장, 냉동식품을 조리, 섭취하실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가요 방법과 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문제가 된 제품들이 이미 천여 개가 팔린 가운데 소비자원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.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.